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브랜든, 창조의 기적, 죽어서 완전히 으깨지고 내장이 튀어나온 강아지를 살리다 라는 것을 놔두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주님, 제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브랜드나 내 딸과 함께 있었던 강아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행했던 자만심과 육정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주위에 거룩한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자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정말 멍청한 짓을 했었어요. 제 아들과 제가 같이 게임을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크리스마스 휴가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그날에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크리스마스 날에 새끼 강아지를 선물을 해서 제 딸은 그날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강아지랑 놀아도 강아지가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항상 들고 있거나 어디 올려놔야 한단다. 내 다리 사이나 혹은 집안에 돌아다니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강아지는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기에 제 발에 와서 냄새를 맡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딸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딸아 너는 강아지를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단다. 저는 그래서 제 딸이 이미 순종하고 강아지를 어디 다른 곳에 올려다 놓은 줄 알았었어요. 제 딸은 앉아서 색칠 공부를 하는 그런 책에 색칠을 하고 있었고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딸이 강아지를 제 발 아래에 견 이불 아래에 놓은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갔다 오려고 아들아 게임 좀 멈춰봐라 하고 세게 일어났었는데 제 발이 그 강아지 위에 그대로 짓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셔트렸어요. 내장이 옆으로 나왔고요. 피가 코로 나왔고요. 개가 심하게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들려서 보는데 제 손에 강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강아지를 짓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나쁜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제 딸한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행했던 행동 때문에요. 강아지를 제 발 아래에 두었고 제가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딸이 저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그 상황에 제게 아주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겁에 질렸고 소리를 질러대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너는 내게 순종을 해야 했고 이렇게 강아지를 두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저는 집안 식구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제 발밑에 강아지를 놓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족들을 비난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손에 있는 죽은 강아지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 개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저는 겁에 질렸고 제 아내는 신발 상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신발 박스에 넣고 대문 앞에 내다버려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은 추웠기 때문입니다. 오클라하마 여기는 굉장히 추웠을 때에요. 그리고 땅은 얼어 있었고요. 그래서 땅에 파가지고 강아지를 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덮여져 있었고요.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신발 박스 안에 넣어서 대문 앞에 놔둬라 하고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다루기도 싫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작은 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길 아빠 가서 강아지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기도 안해요? 딸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장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사 죽음에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을 것이란다. 그러니 내가 직접 기도하려구나. 나는 그 개에서 완전히 손을 놨으니 네가 직접 기도하려구나. 그랬더니 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말하길 나는 못한다.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행했으며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직접 기도하려구나. 그래서 제 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시킬 겸 제가 방을 나왔는데 그리고 침실로 와서 문을 닫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제 딸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으로부터 부활할지어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걔는 이미 죽었습니다. 상자 안에서요. 아주 추운 날 겨울에 죽어서 박스 안에 넣고 대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밖에선 얼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제 딸에게 다음날 아침에 쓰레기통에 넣거나 어떻게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1시간 2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저는 가족과 화의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멍청하게 행동했고 내 자신을 탓했어야 했는데 너희들을 탓했구나. 미안하단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놨어요. 제 딸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딸을 붙들고 딸아 내가 소리쳐서 미안하단다. 내가 그 상황에서 이성을 잃었구나. 내 강아지를 잃게 해서 미안하구나. 새로운 강아지를 내가 사줄게. 저는 딸을 위로하고 제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흘렀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갔는데 걔가 상자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구리 라쿤이 강아지를 들고 나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하길 띵띵 띵띵 하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띵띵 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쓰레기통 밑을 보기 시작하는데 쓰레기통 밑에서 강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완전히 살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그 쓰레기통에서 나가길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위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고 그 강아지를 들어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강아지의 내장을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또 강아지의 모든 구멍에서 나왔던 피들을 완전히 없애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아지에게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의 징조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창조적인 기적을 강아지에게 행하셨어요. 제 아내가 그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밖에서 추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이어로 개를 말려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작은 딸이 소리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말했잖아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아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개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들에게 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가르치고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쓰레기통 밑바닥에 처박힌 강아지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요. 주님은 여러분의 강아지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심지어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작 강아지를 죽음에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날 제 딸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제 딸은 그 작은 강아지를 붙들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면서 말하길 아빠 말했잖아요. 주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제 딸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 왔어요. 제 아내가 강아지를 집에 다시 들여왔을 때는 내장도 나오지 않았고 피도 나오지 않았고 모든 뼈들이 다 회복되어 있었고 평소와 같이 집에 돌아다니고 모든 것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침묵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하여서 여러분도 같이 있었다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도를 해도 저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변명을 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교정하시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나 브랜드나 주님께서 주님께서 강아지를 작은 제 딸을 위하여 죽음에서 죽음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그것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모든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걷냐 이런 것들을 저에게 묻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모든 자들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아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얼굴을 매일 구합니다. 저는 주님을 구하면서도 재정을 구하고요. 제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축복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소서 만약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빛에 허덕이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남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불가능한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오늘날에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제 아들은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뒤에 있어요. 우리는 다른 강아지가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완전히 죽은 채로 태어나섰습니다. 그래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초록색으로 뒤덮였고 끔찍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하길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 아들이 제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강아지를 손에 놓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하길 너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구나 강아지에게 말하라 강아지에게 돌아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님의 권세로 말하노니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찌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돌아올 찌어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갑자기 공중에 가스를 내뿜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제 손가락에서 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기가 죽은 강아지의 몸에 들어가더니 강아지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제 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아지의 폐 또한 공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완전히 보라색이었던 생명이 없었던 강아지가 갑자기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피가 돌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아들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마치 지금 카메라 뒤에서 앉아있는 것처럼요. 제 아들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저는 앉아서 오 마이 갓 뭔 일이 발생한 거래? 아시죠? 죽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기를 나는 언젠간 죽은 사람도 일으킬 것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징조가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저는 그것을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지 않을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집을 천국에 가지는 게 좋을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세요. 여러분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불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남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휴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것이에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제든지요. 그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부분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마는 풀타임으로 뛰니까요. 여러분은 주님과 풀타임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마들이 여러분을 쫓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악마는 모든 시간 동안을 여러분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악마의 속성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은 악마들은 나에게 어떤 방해도 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악마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왕국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옷을 오늘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세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거저받았으니 거져주세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이며 요에서 2장에 명시된 가장 큰 기름 부음이 이른비와 늦은 비가 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눈과 귀가 갑자기 생겨나고 자라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우리는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 없는 그런 가장 큰 기적들을 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불가능한 것을 믿을 때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성취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것들을 믿으셔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때예요.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분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의심을 내쫓아야 해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악마야. 나는 너의 의심을 의심하노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고하는 것을 받는 것을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다. 의사가 말하길 당신이 살 날이 하루 혹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든지 간에 주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믿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당장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참새도 돌보신 다고 했어요.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더 많이 돌보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에게 참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아픈 것, 질병에 자유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곤고, 정신적 질병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께서 저주의 법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느니라. 그렇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그 믿음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니라. 로마서 4장 17절.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 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었지만 제 딸은 믿음을 취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할 때 제 딸은 믿음이 강하였습니다. 제 딸이 주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아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어야 할 방향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길 원하는지요. 결혼 생활이 망가졌습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아이들이 방황합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암호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마약을 먹고 모든 나쁜 짓을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뀌길 원합니까. 이미 충분히 여러분의 삶이 나쁘다면 일하기 직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 TV 보는 것 대신에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봐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길 원하는지요. 그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전지전능한 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오직 그 유일한 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저는 TD 제이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예비 타이어가 되셔서 트렁크 안에 있고 오직 여러분의 위급 상황 시에만 사용하는 예비 타이어가 됐고 지금 타이어가 퍼져서 위급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저의 삶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죽은 개를 살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창조적인 기적들을요. 갑자기 죽어서 태어난 개를 기도했더니 cpr처럼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고쳐져서 죽은 개가 살아났어요. 초자연적으로요. 그리고 제 딸 또한 죽은 개를 살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갓난 아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불가능한 삶을 사세요. 불가능한 것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산에게 선포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방언을 하고 제 딸은 3살 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심지어 영어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요. 제 아들하고 같이 우리는 모두 다 영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이러한 방식으로 데려오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방식을 믿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큰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작은 것들을 믿으면 작은 것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큰 것들을 믿으면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모두 오늘 격려하고 싶습니다. 큰 것을 믿도록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십니다. 사람들은 매번 조롱하지만요. 아마 어 알아 나 그거 예전에 들었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말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내가 간다는 것을 내 백성들에게 말하라. 제가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 어떠한 양랄가움보다 예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악마를 내쫓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크십니다. 천명이 넘어지고 만명이 엎드려질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닥치지 못하리로다. 아버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서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곳 올바른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앉습니다. 우리에게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바릅니다. 저는 ptsd에게 명합니다. 저는 ptsd를 꾸짖습니다. 군인이었던 분이신데 pts가 있었어요. 그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ptsd 삶 속에서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ptsd야 떠나갈 쩌다. 또한 치매에게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매는 떠나갈 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야마 알차이머는 떠나갈 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은 뇌세포는 완전히 회복될 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회복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선포하노라. 난소가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소는 치유가 될 쩌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소에 있는 종양은 떠나갈 쩌다. 새로운 난소를 명하노라. 당신은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궁은 괜찮아질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나을 것입니다. 종양이나 암을 취소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여러분은 의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임신 기간이 완전할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암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방암이나 림프종 혹은 모든 암에게 명하노니 떠나갈 쩌다. 모든 혈액 종류 병들 그리고 또 에이지에게 명하노니 내가 저주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은 치료가 되었다. 오늘이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날입니다. 제가 또 이가 감염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치아는 완전히 회복될 쩌다. 충치는 사라질 쩌다. 감염도 사라질 쩌다. 열도 떠나갈 쩌다. 턱뼈은 회복될 쩌다. 감염으로 인해서 턱이 아픈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사탄의 유대의 일을 끊어놓노라. 술 중독은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세대의 저주 굉장히 오래된 사탄의 묶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술 중독의 영하 떠나갈 쩌다. 내가 또 불안과 걱정 우울증에게 명하노니 떠나갈 쩌다. 회전근계가 아픈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깨를 선포하노라. 회전근계는 완전히 나음을 입을 것을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갑상선의 이는 나음을 입을 쩌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가 열릴 것을 선포하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귀는 치유가 될 쩌다. 오늘 이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경고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브랜든의 유튜브의 댓글들을 제가 살펴봤었거든요. 어떤 분도 새끼 강아지가 핏볼에게 물려서 죽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그 강아지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낳아서 12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간증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개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낸 간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유는 항상 믿음으로 선포를 해봐야 합니다. 이 치유의 현상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이 이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보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유의 은사입니다. 신유 은사 같은 경우는요. 먼저 하루에 날마다 방언을 내리 5시간에서 7시간씩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신유가 몸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내리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손에서 막 전기 같은 것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손에 전기가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찌릿찌릿하게요. 그래서 브랜드도 말했다시피 전기 같은 능력이 손에서 나가더니 이제 완전히 태어났을 때 죽었던 강아지를 치료했다고 하잖아요. 신유가 있는 사람들은 몸에 전기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신유가 나가게 되면은 그 전기 또한 나아지는 것이 느껴짐으로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치료된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현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를 만져가지고 능력이 나갔던 것을 알았잖아요. 그 능력이 이제 나가는 것이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축사로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머무는 곳에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악한 영이 내쫓김을 받음으로써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런 저런 다양한 경우로써 나음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은 이제 이장순 권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목에 계속 가래가 끼고 그리고 계속 기침을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기관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병원에 가도 그렇게 이제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이제 그 엄청나게 멋진 신사분이 이렇게 선인장을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멕시코 선인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선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막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바닥 선인장이 정말 그 기관지를 낫게 해주는 그렇게 하는 효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 손바닥 선인장을 왕창 사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우유와 함께 넣어가지고 그 손바닥 선인장에 그 선 가시들이 있잖아요. 가시들을 프라이팬에 프라이팬이 아니라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달궈가지고 가시는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또 갈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저한테도 주시고 사람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침을 계속했던 것이 많이 좋아지고 그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써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약초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의사분들을 통해서도 낫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도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술을 하는데 이건 죽을 수술이 아닌데도 죽고 이거는 살 사람이 아닌데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자기 기술로 말미암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족이 아프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매번 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생일 때 이제 신학교를 다녔을 때인데 그 신학교 친구가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맨날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모르겠네요. 저보다 어린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헬스를 하다가 등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아파하고 있었었거든요.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끝나고 나서 잠깐 기도하는 곳 가서 기도 좀 같이 하자 했더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딱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눈앞에 이제 엑스레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뼈에 그렇게 금 간 곳 있잖아요. 금 간 곳이 눈에 딱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놓고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라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뼈가 이렇게 붙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금이 간 곳이 이렇게 나음을 입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재원이라고 하거든요. 재원이가 이제 나았다고 안 아프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달이 짧은 것들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아픔이 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함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전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개가 아니라 오리를 해봤었네요. 오리를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3층에서 키웠었는데 3층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끼 오리는 어미 오리나 자란 닭처럼 이제 날개로 푸드덕거리질 못하잖아요. 다 자라면 그나마 좀 날개가라도 있어도 푸드덕푸드덕거렸을 텐데 그래 그러질 못하니까 떨어졌을 때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 오리 콧구멍이 있죠. 거기서도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날이 이제 주일이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 아니 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잠시 손을 얹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교회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는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살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나 살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갔다 와보니까 나음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마음속에 아이씨 기도를 했는데 나음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나음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를 찌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낳은 자가 막 기뻐서 춤추면서 그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작은 개가 이렇게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뻐서 작은 딸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픈 자들과 병자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들이 같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너무 은사 쪽으로만 치우쳐도 안되고 너무 말씀 쪽으로만 하면서도 말씀 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은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왜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의 권능이 그 사람들에게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면은요. 그런 은사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은사들이 행해져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덕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런 병 걸린 자들 데려와 가지고 나음을 입는 것을 보게 되면은 믿음도 자라나고 아 성경 말씀이 정말 이성적을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구나. 물론 이성적으로라도 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변증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봤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실 확률이 더 높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저는 다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각자 맡은 바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그리고 또 그런 은사들 활발하게 일어날 때 부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부응했다시피 말세에도 그런 부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브랜든을 통하여서 창조의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말세에는 요에서 2장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됐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아갈 것이고 예전에 본 적도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창조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이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만앙의 왕이오 만주의 주인 것을 사람들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라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탈모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읽고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날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차별금지법 막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것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아버지 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자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예수님께서 주님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데 주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미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마지막 부흥에 주님 많은 사람들이 추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혼인잔치 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쓰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